오케이 이렇게 가봅시다 천벌의 전설압도 받고 가보자 왜이쓰고 구슬먹인지 천벌 종말꼽고 구슬먹으면 된다고요? 어? 아 그래요? 일단 해볼게요 안해봤어요 안해봤으니까 지금 시험버스를 하는거겠죠 어? 다 삥났는데? 과연 적에 충격파 했으면 맞아줬을까? 여러분들 과연 적에 충격파 했으면 얘가 맞아줬을까? 은정? 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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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안가? 아 이거 처음에 처음에 삥나면 그게 크구나 딜로스가 많이 심하구나 안가? 이래도 안가? 이래도 안가냐고 어 어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받아 이런판 올 노크리 뜨니까 빡세네요 빡세네요 소석 키울까 했는데 이거 보고 안하고 싶어 좀 답답한거 보소 아하 아하 요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걸 뿐 반지하나 치명이요? 아 저는 올드카충이라서 치명은 좀 일단 빨리 분열이 나와야돼 어 그러네 만화중독 어디가? 어? 뭐야 일단 해볼게요 왜이래 왜이래 이거 빠리를 해야되나? 아니 근데 시간이 애매할거 같은데? 뭐지? 잠시만요 그 악몽이 안터져서 왜 악몽이 안터졌어? 뭐야 유물셋 없이 했어 유물셋 없이 게임하고 있었네? 그러네? 왜 없었냐 이게? 버그 때문에 안터졌나봐요 그러니까 오래걸리지 폰 악몽이었네 아니 폰 악몽은 맞지 아니 데미지가 좀 안나오는거에요 뭔가 좀 약간 안lifting 의심을 하긴했는데 진짜였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마흔세뇌 뭐야 맞아? 약간 뭔가 여덟명이서 하는거 같은데? 여덟명이서 하는 느낌? 안돼! 죽어줘 빨리! 죽어줘 그냥 하염없이 가버렸네 블레이스터도 고점 올려줘 블레이스터도 고점 어림도 없지 남캐는 고점 따위 없다 발언 좀 위험한데 죄송합니다 일단 피해서 나눠야돼 둘을 자 여기서 아덴는 버리지 않아도 빠져 일단 살짝 뒤로 한 명이 올거야 이렇게 이거지! 아이 씨발 둘이 같이하면 어떡해 아이 미친 게임 진짜 아니 혼자 오라고 그랬더니 두 명이서 와버리네 그냥 어이가 없네 반칙이요 어 이건 반칙이지 아 도망가 아 존나 느려 한눈만 맞아라 한눈만 아 맞긴 맞았어 아니 빡세다 이거 오 빠져 일단 빠져 빠지고 유도를 해주고 저기 혼자 맞으라고 그러고 여기서 한 대 뽕 날려주고 나이스 갔어 나이스 드디어 갔어 이러면 됐어 아 살았다 이러면 됐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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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덴 채워주고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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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공부 걸리는데 으잇 으잇 보내 보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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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쓰면 안 돼 아직 스킬을 쓰면 안 돼 잠깐만 여기서 제발 오우 예스 이게 된다고 너무 빡빡한데 이거 너무 빡빡한데 좀 어렵다니 이것만 박으면 되네요 천벌만 박으면 어느정도 된다 그래도 29줄에서 25줄 뽕 일단 드립을 하는게 좋아요 여기서는 드립을 하는게 좋거든요 와우 아이고 만원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와 비슷하다고요 블레스터가 어림도 없는데 그거는 좀 왜곡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아이고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무료 버스하고 있다고 22줄 아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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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줄 16줄에 가더라고 16줄에 16줄에 얘가 16줄에 가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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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다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딜을 조금씩 넣어줘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아덴을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 그럼 딴 데 갈게요 아니야 가지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아덴을 채워주고 좀 기다려야 돼요 아덴을 채워주고 16줄 전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아 근데 딜을 한 번에 모는게 낫긴 하겠죠 아 애매하다 스킬 다 써버리면 안되는데 아니야 스킬을 무력 스킬을 냅두고 써야될 것 같아요 하자 이제 이거 두개만 아이고 플래스터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력화 안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스킬이 없어 되다 나이스 깼다 아 뭐야 별거 없네 낭낭하네 이게 시범버스라고 아 무려 시범버스 달달함 아 달달함 아 너프라니요 블레스터 사기캐 너프좀 라고 할 뻔 잠깐만 이거 한 번에 보내보자 한 번 아 아 마 여섯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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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덴 아덴 채워서 3신기에 보냅시다 그냥 네 저 마이크 바꿨어요 아덴을 채워서 3신기에 보내자 갈대 됐다 이제 어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형 씹어주고 컷 워우 나이스 낭낭한데요 다들 더보기 하시고 아이고 소서리스 발탄 1인 이지하네요 이지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재이지 빅잼 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쿠쿠스테이트 버스 안했거든요 이걸로 이따가 봉킹님하고 쿠쿠버스를 할건데 어 한 번 왜 5일동안 안켰냐구요 어 제가 네 일을 하느라 못켰습니다 네 제가 또 아브레슈드 버스 작업초로 도리고 쿠쿠버스요? 쿠쿠버스 모르겠어요 아 요즘 방송이 뜸한게 아니라 제가 미리 공지를 했어요 금 토 일에는 제가 방송을 못키고 이제 수목 월 화 수목 이렇게 4일 연속으로 키기로 했는데 어제는 제가 마이크 때문에 못켰어요 님들 마이크 사오느라 마이크 때문에 제가 못켰었어요 아 아 로드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원투언클 될거 같은데 나보고는 열심히 하라면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질풍? 질풍을 넣고 쿨감 룬을 끼는게 맞겠지? 여기서 돌풍 쿨감 돌풍 쿨감 그러면 리액트를 빼고 이렇게 몇초야? 8초? 8초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안쏘겠습니다 그럼 조용해지 히읗 아 아유 그만 쏘셔도 됩니다 이제 아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되나? 님들 끝났죠? 들거 없죠? 어 바로 죽어주세요 옷 다 벗고 이거면 어 옷 아직 안 벗으셨나보라 돈의 크기 살짝만 줄여달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돈의 저거 사진도 바꾸고 싶은데 다른걸로 바꿀게 없나? 근데 이거면 충분하겠지? 소소리스로? 오케이 몇트 크리어? 3트여 무력 안되서 3트 워 아니 뭐야 딜 이거 맞아? 아니 딜이 이게 맞아요? 님들? 파괴 안됐는데 9천만이라고? 어? 아니 노말인줄 알았어? 141줄이야 님들 이게 어떻게 하드? 아 위로가야지 깔아놓고 빠지면 요렇게 따다다닥 바뀌고 아덴 채워주고 딜을 안넣을게요 살짝 약딜하겠습니다 얼마나 까일지 모르겠어 크리 뜨면 난리나는거 거든요 하나씩 쓸까? 하나씩? 3신기 하나씩 쓸까요? 그냥? 안전하게 하나씩 쓸게요 자 나 돌풍 잘못 썼어 정말 어? 씹혔어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저거 썼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느낌은 오히려 좋습니다 133줄 아 맞다 이거 노말이 아니었지? 아 맞아 어 다시 경각심을 일깨워줬어 저 친구가 노말이면 저게 뒤로 밀려나는데 발탄은 넘어져요 그거 생각해야돼 아덴 채워주고 별 받고 실리안 써주고 실리안 써주고 다 박히나 다 박히나? 다 박히나? 나이스 여기서 피해주고 그렇지 아덴 채워주고 굿바이 카운터 때문에 돌풍은 약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긴 해요 카운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돌풍을 든 거라서 갔어 아 올라간 거구나 아 안돼 아덴 못 채웠다 오 오 야 와우 포토존 못참지 퀵퀵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토존은 못참지 어? 참을 수 없지 살짝 빠져서 어우 야 잠깐만 존나 아픈데요? 잠깐만 님들 좀 아픈데? 사막아 이렇게 어유 나이스 가겠다 바로 88줄 여기서 자 여러분들 이게 통찰력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아덴을 채울 수가 있어요 멀리서 아 물론 불암 전환도 가능하긴 한데 통찰력이 좀 더 원거리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빠졌다가 패턴을 보고 오케이 자 이 패턴은 아주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돌풍 쓸 준비 둘 파운드 터지고 지금 시정 나이스 아덴 아덴 채워줘 아 날라간다 이거 아 맞아 하드였지 둘 셋 이게 좀 약간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써줘야되요 자 벽을 보고 삼찔 오케이 다 맞았어 좋았어 한 번 두 번 세 번 카운터가 거리가 되게 길어서 좋아요 이 친구는 원거리 카운터나 좀 그거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3승기 꽂아줄게요 이거는 어 아픈데 틱땅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자 3승기가 없으니까 일단 딜 좀 참아줄게요 어 4승거 야 야 야 이건 아니야 1카 터뜨려주고 2카 어 이야 와 야 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널atisf 아 물약 순삭이다 이거 맞딜하면 안되겠다 님들 맞딜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버러지 자 버러지 하나 둘 셋 섹시 실리안을 좀 아껴야겠다 이때 써야지 어? 뒤에 반감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때 뒤에 반감 아니었나? 기억이 안나네 미리 예측해야 돼요 이거는 파란색이 뜨기 전에 써야되가지고 아브레슈드 하드에서도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아 아브레놈말에서도 여기서 아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악질인데 나 시정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가자 너를 보내주겠다 정의해로블로 아이씨 정의해로블로 카운터가 되게 많이 나온다 왜 이러지? 아니 개꿀인데 이러면? 님들? 개꿀인데요 어? 어? 뭐야 이게 날라가? 아 다 맞힐 수 있었는데 날라갔어 때려주고 때려주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신중해야되요 자칫하면 날라갈 수 있기때문에 아주 신중해야됩니다 아주 신중해야됩니다 어? 렉거리는거 뭐야? 깜짝이야 이거는 스킬을 안쓰는거에요 일부러 삼심길 안꼽는거에요 이제 꼽아도 되겠지? 아우 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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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덴 채워주고 컷 잡기 안나올 것 같아요 한번 더 써야돼 잡기 나오고 카운터 한번 더 치고 3신기 써야겠다 한번 더 치고 여기서 패턴을 보고 어우 저거는 카운터 굳이 안 쳐도 돼요 왜 안 쳤냐면 어차피 게이지가 풀이에요 지금 어차피 게이지가 풀이라서 카운터를 일부러 안 쳤어 안 쳐도 되는 거라서 이거는 쳐주고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잡기 나오고 다음반에 카운터 치고 그냥 꼽고 아 지금 꼽아도 되겠구나 지금 꼽아도 될 듯? 이거 끝나고 바로 잡기 조심 그렇지 네 줄 남았고 컷 어우 너무 쉬운데? 뭐야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별거 없네 어? 별거 없네 별거 없네요 시원 버스 예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버스비 받아갑니다 선생님들 버스비 잘 받아갑니다 아이고 다들 무료 버스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선물을 주네요 아이고 선생님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선물을 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버스비지? 어? 이게 버스비지? 이거 버스비면 충분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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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이예요 나머지 다 드세요 저 필요없어요 수고용 빠빠이 다 드세요 굳이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빨리 여덟 갈매 저렴해 초고기 깻잇 세골